워요일은 아마 바쁘지 않을까 워요일도 습급해 보이지 않게래 수요일은 뭔가 오정정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은 시간 어때요 주먹하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내보채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네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해 빠지지 않고 먹백이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랐다 안 간식으로 내게 또 가까이 음 우 이번 주 금요일 우 금요일은 시간 어때요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먹하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내보채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네 남자 도대체 뭐지 뭐야 사랑해 사랑해 빠지지 않고 먹백이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랐다 한 간식 그대에게 또 가까이 내 몸에 흘린 것 같아 이 여자 노래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사랑해 주지 않고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 내 맘으로 갖춰 갖춰요 또 가까이 또 가까이 또 가까이 또 가까이 또 가까이 날씨에 대한 딤리도 이제 이러는 우리 회연이 Sagittarius